토익 수험생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절주절 해석하면서 풀고 있다가 종료시간 5분 남았다는 멘트와 함께 반드시 해석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해석하지 않고 10문제, 20문제씩 찍고 나오는 미친 일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찍지 않게 여러분들의 토익 인생 바꿔드릴게요. 토익의 속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03번부터 풀이해볼게요. 103번 AP3 보기를 봅니다. 자, 찍습니다. 잘 몰라도 뭐 찍습니까? D번의 QUICKLY 보기 속에 QUICKLY가 있으면 90% 정답이다. 토익에 자주 나오는 빈출 정답 부사 기억합니다. CLEARLY, SECURLY, FREQUENTLY, TEMPORALLY, QUICKLY, RAPIDLY가 보기 있으면 90%. 시중팔구 정답 잘 몰라도 QUICKLY 보기 있으면 빈칸에 집어넣고 바로 뜻이 통하는 걸 확인합니다.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의 빈칸.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의 부사 끼어넣는 거 알죠? 그래서 CON, QUICKLY, DETERMINED. 빨리 확인할 수 있다. 빨리 알아낼 수 있다. D번의 정답. 토익의 속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18번도 먼저 풀이해볼게요. 자, ABCD 보기 봅니다. 찍습니다. 기왕 찍을 거면 뭐 찍을까? A번에 QUICKLY, 여러분 비즈니스 부사 기억합니다. 보기 속에 QUICKLY, QUICKLY, ALREADY, FINALLY가 보기 있으면 90%. 시중팔구 정답. QUICKLY의 동의어 IMMEDIANLY, 즉시 즉각적으로 보기 있으면 정답. QUICKLY의 동의어 EVENTUALLY, 마침내 디디어가 보기 있으면 시중팔구 정답. QUICKLY, 빈칸에 바로 집어넣고 뜻이 통하는 걸 확인합니다. 자, PLEASE AND 보내주세요. 전체 리스트, 제품들, 서비스들. 니네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 전체 리스트, 서비스 전체 리스트를 보내달라. 다이렉트로, 직접 어디로? 2D에 붙어있는 모든 잠재 고객들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보내주세요. 해석상 A번, QUICKLY, 좋네요. 아시겠죠? 자, 방금 제 설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않은 사람들은 비즈니스 부사 동영상 링크 첨부해둘 테니까 심학습하시고요. 마찬가지, 아까 103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지 않는 사람들은 빈출정답 부사 동영상 링크 또 띄워드릴 테니까 이걸로 심학습 받게요. 다시 101번부터 순서들을 풀어볼게요. 빈칸 앞에, 인터내셔널, AL, 형용사 전미사, inter, between, nation, 나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거 의역해서 국제적인, 국제적인이라는 형용사 뒤에 빈칸, 여러분 형용사가 꾸미는 게 뭐죠? 명사, 형용사는 명사만 꾸미고, 명사 빼고 나머지는 부사, 부사 다 꾸밉니다. 결국, 형용사가 꾸밀 수 있는 게 명사밖에 없으니까, 보기 중에 명사 찾습니다. A번, B번 명사죠. 샵, 가게에. D번도 명사네. 샵벌, 쇼핑하는 사람. 명사 대신에 동명사들 할 수 있죠. 아인지. 자, 동사 찾습니다. 빈칸 문장 동사. Will, open, 오픈할 거야. 오픈하는 건 가게로 오픈하지. 쇼핑객을 오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번 탈락. A번, B번 중에 골라야겠네요. 빈칸 앞에, 토이스, 이스는 회사를 대명사 이스로 받습니다. 파리바게뜨라는 회사 측의 다섯 번째 해외 지점, 해외 상점을 오픈한 거죠. 다섯 번째 상점은 한 개니까, B번이 정답, A번 탈락. 다섯 번째 상점 드리라는 말은 안 되죠. 첫 번째 상점, 두 번째 상점, 세 번째 상점, 네 번째 상점, 다섯 번째 상점은 한 개니까, 단수명사, B번이 정답, A번 탈락. 102번, APCD 보기부입니다. 찍습니다. 기왕 찍을 거면 뭐 찍을까? 여러분, C번의 4, 정답 1이 전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22년 10월이라서 12월까지 시행됐을 때 몇 번 출제됐을지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00년 1월 정기시험부터 2022년 12월 정기시험까지 대략 14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4, 정답. 4이 정답되는 문제가 140문제 넘게 쌓여있다. 정답 1이 전시사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4이 보기에 있으면 바로 빈칸에 집어넣고 뜻이 통하는가 확인합니다. 4, Limited Time Offer. 한정된 기간 동안만, 세일 기간. 세일 기간에 한해서만 제공되어지는 Special Offer, Discount Offer, 할인 혜택. 특별 할인 혜택을 볼 위에서 서두를 것을 고객들한테 권장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번에 세일하는 게 올해 들어서 최대, 가장 크게 세일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근데 그 세일이 한정된 기간 동안만 제공되어지는 Offer, 혜택이니까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맞죠? 위에서 넣기 문제라서 For, 좋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For 뒤에 아라비아 숫자 붙이면 동안 For Two Years, For Two Months, For Two Weeks, For Two Days, For Two House 2년간, 2달간, 2주간, 2주간, 2시간 동안 아라비아 숫자 붙이면 동안 아라비아 숫자 아닌 거 붙으면 이유나 원인, 목적, 대상, 용도, 위에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유나 원인, 목적을 위해서, 대상을 위해서, 용도를 위해서 For 뒤에 아라비아 숫자 붙이면 동안 아라비아 숫자 아닌 거 붙으면 위에서 여기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위에서 For, Limited Time Offer 한정된 기간 동안만, 세일 기간 동안만 제공되어지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서두르세요. 해석사항 For, 좋네요. 104번은 AP3 명사 내기, 투이셈에서 명사 내기, 부사 내기는 방법 없다. 전문 번역 문제다. 빈칸 앞에 Exercise, Exercise와 결합하는 운동이죠. 운동과 결합하는 복합명사 만드는 문제네요. Daily, 매일마다 제공되어지는 Free, 공짜의, 무료의 명사가 들어가야 되네요. 자, 운동과 결합하는 복합명사 따져볼게요. Exercise, Reject, 운동 결과, 가능하네요. Exercise, Program, 운동 프로그램, 오 좋은데 운동 프로그램, 맞죠? 무료로 제공되어지는 매일마다, 매일마다 무료로 제공되어지는 운동 프로그램, B번이 딱인데, C번, 운동 대답, 운동 반응, 좀 이상하죠? D번, 운동 Proportion, 비율입니다. 운동 비율, 이것도 이상하고, 운동 프로그램이 제일 맞는 것 같죠? 매일마다 제공되어지는 무료 운동 프로그램, 자, 전체 맥락상 맞는가 확인해 볼게요. 동사 찾습니다. Will, Conduct, Conduct이 수행하다, 이행하다, Survey, 설문조사, Human Resources,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사무실, 인사과, 인사과 측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시행할 것입니다. Prior to, Before의 동요입니다. Before starting, Prior to starting, 맞아. Before ING, Prior to ING, ING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뭐를, 무료, 매일마다 제공되어지는 무료 운동 프로그램을 회사 측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해석상도 좋네요. 결론은, 형한 배권입니다. 빙간 앞에, Access Science, 색칠, B번의 프로그램 색칠, 복합명사 기억합니다. Access Science,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복합명사 외워놨다가, 혹시 고상가서, Access Science 뒤에 빙간치고, 프로그램 만나면, 프로그램 바로 찍습니다. 배고보는, 복의 후성을 잘 봅니다. 뭐 넣기 문제죠? 만약에, B, C, D 중에 넣는 문제라면, 동사 넣기 문제, A번 넣기 문제라면, 투부정사 넣기 문제, 일단, 빙간 문제는 동사 찾습니다. 동사, 동사, 없죠? 그럼, 주어 찾습니다. M, G라는 사람이 주어, 맞죠? 빙간이 동사 자리 같고, Ball부터, Conference 가루가루, Next Year 가루가루, 여러분, Ball, 전치사, Conference,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일명 전명구, 전명구는 가루가루 쳐서 지웁니다. 문제 풀데 필요 없다. Ball부터 Conference 쫙 지워버리고, Next Year 가루가루 쳐서 지웁니다. 내년에라는 시간부사구, Next Year 내년에, Next Month 다음 달에, Next Week 다음 주에,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날, Next Morning 내일 아침에, 이렇게 시간부사구, 시간부사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 가루가루, 가루가루 다 걷어내면, MG라는 사람이 주어 빙간, 동사 자리, 빙간 문장에 동사 없으니까, 동사 아닌 거 탈락시킵니다. A번 탈락, 투부정사란 동명사는 동사 아니다. 투부정사 동사 아닌가 알죠? B, C, D 중에 골라야 되는데, 동사 넣기 문제는 태수씨. 태수씨랑 친해지면, 동사 넣기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가장 먼저 테를 따지는데, 원래, Register, Ball, 동사 패턴상 볼과 결합하는 자동사라서, Register, Ball, 볼과 결합하는 자동사는, 자동사는 능동수동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능동태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B, C, D 다 능동으로 출제되어 있고요. 그 다음, 태수씨, 그 다음에 수, 주어 동사 수일치 따집니다. 주어의 S 없죠? 주어의 S 없으니까, 동사의 S 붙이가 될까? 붙여야 된다. 주어 동사 둘 중 한 군데 S 붙인다. 주어 동사 수일치, 주어의 S가 없으니까, 동사의 S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D번 탈락 넣을 거면, Register, S가 필요합니다. B번, 아, 수일치 안되네. B번 탈락, R, 이즈로 고쳐야 되죠? 주어의 S가 없으니까, 동사에 S 붙여야 된다. 그래서, Is, Registering, 맞죠? 이즈에서, I에 S 붙어 있는 거 알죠? Is, Registering, 또는, Register, S가 필요한 수일치 때문에, B번, D번 탈락, C번밖에 넣을 수 없네요. 태수씨, 마지막 시, 시제를 결정할 부사나, 부사구로 찾습니다. 형아 100권입니다. 넥스, 넥스의 색칠, C번의, 위우 색칠, 결론만 기억합니다. 처음부터, 넥스와, 윌의, 짝지키 문제 나온다. 그렇게 알고 있다가, 넥스 보고, 위우, 1초만 고른 문제, 넥스 이엘, 내년에, 넥스 먼, 다음 달에, 넥스 윙, 다음 주에, 넥스 먼데, 다음 주 월요일날, 넥스 모닝, 내일 아침에, 넥스가 들어가면, 미래 시점이니까, 위우, 조동사, 윌 붙여서, 미래 동사 정답, 처음부터, 넥스와, 윌의, 짝지키 문제라서, 사실은, 넥스 보고, 윌, 1초만에 고른 문제였습니다. 106번, 품사 뭡니까? ABCD, 전치사, ABCD 전치사 4개의, 해석상 적절한, 전치사를 찾는 문제죠. 빈칸 앞뒤 관계, 바로 파악할게요. 빈칸 앞에, 300명 이상의, over, more than의 동의어로, more than 20, over 20, 20개 이상, over 300, 또는, more than 300, 300명 이상의, student, 학생들, 빈칸 뒤에 보니까, 러컬스 스쿨스,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 학교로부터 나오는, 300명 이상의, 학생들한테, with benefit,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결국, 학교 측으로부터 나오는, 학생들이니까, from, from 뒤에는, 출신이 붙습니다. from, 영업부, 영업부 출신의 직원, from, 러컬스 스쿨,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 출신의, 300명의, 학생들, 아시겠죠? from 뒤에, 소속 기관, 단체, 부서, 따위가 붙어가지고, 그 부서 출신의 직원, 그 회사 출신의 직원, 그 학교 출신의, 학생, 아시겠죠? from 뒤에, 소속 기관이 붙는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107번, 빈칸 부장, 그 다음, 동사 찾습니다. cannot work, 일할 수 없다. 그 다음 동사, 동사 못 찾으면, 문제 못 풉니다. 동사 어딨죠? comprise, comprise something, 을을 구성시키다. 거의 10%를 구성시키다. 동사가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 접사 찾습니다. 보입니까? 등이 접속사, but, 하지만, 그러나, 접속사 한 개에, 동사 두 개라서, 개수한 게 맞습니다. 동사가 접사보다 한 개 많으면 정상, comprise, 구성시키다, 라는 동사 왼쪽의 빈칸, 동사 왼쪽의 빈칸, 지문, 주어 자리,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대명사 두 가지, 1번, 주격 대명사, 2번, 소유대명사, B번, D번, 화살표로 대칭, 오답보기 소가할게요. A번 탈락, 여러분, 소유격은 반드시, 명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쓸 수 없다. 맞죠? 빈칸 오른쪽에 명사가 붙어 있을 때, 소유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A번 탈락, C번은, 목적격은, 타동사의 목적 자리, 전치사의 목적 자리 들어가니까, 타동사 오른쪽에 빈칸, 전치사 오른쪽에 빈칸이 있을 때, 목적격 들어갑니다. 빈칸 앞에, 동사나 전치사가 없으니까, C번도 탈락, 빈칸 뒤에 명사 없으니까, A번 탈락, B번, D번 중에 골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동사 왼쪽에 빈칸, 주어자리, 주어자리 들어간 대명사 두 가지, 1번, 주격 대명사, 대이, 2번, 소유대명사, 대이수, 여러분, B번과 D번을 문법상 가려낼 방법은 없어요. 왜? 둘 다 문법상 정답 가능하니까, 그러면 복수정답? 어? 토기에서 정답 두 개문제 안 나오는데, 그럼 어쩔까? 해석. 맞죠? 더이상 문법상 가려낼 수 없습니다. 내용 볼게요. Undocumented, 문서에 의해서 인가되어지지 않은, 의역하면은, 신고하지 않은, 뭔가 불법의, I, M이 I, N하고 똑같습니다. 안으로, Migrate가, Move, 이주하다, 옮기다,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ANT가 사람, 점이사, 그러면, Immigrant,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죠. Undocumented, 문서에 의해서 인가되어지지 않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체류하는 이민자들, 맞죠? 불법 체류하는 이민자들은, Cannot work, 일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Legally,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But, 하지만, Immigrants, 그 불법 체류자들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이, Comprise,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Averter,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의,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칸은, 앞에 있는, Undocumented, Immigrants,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는, 이민자들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 여러 명, 물건 여러 개, 데이로 받아야 되죠. 동사 왼쪽에 빈칸졌으니까, 주어자리, 주격으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가 정답, 여러분, B번을 외우다, B번이 정답되려면,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이민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야지, 이민자들의 것이라는, theirs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mmigrants, 이민자들 자체만 언급했기 때문에, 데이가 정답, theirs, 탈락. 108번, APC디 품사 뭡니까? 명산에게, 토이셜에서 명산에게, 부산에게 방법다, 전문 번역 문제다, 명산에게가 내용 볼게요. 우리의 다양한, various, 알죠? 다양한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판매하는, 다양한 침대 매트리스, 들과, 퀴즈, 퀴즈는 잘 모르겠죠? 누비불 같은 거, 이불, 누비불을 퀴즈, 또는 침대 커버 같은 거, 퀴즈라고 합니다. 다른 기타, 침대 위에, 린넨, 우리 린넨 소재 옷 입는 거 알죠? 이것도, 그 침대 위에 까는, 커버 같은 거 말한 것 같죠? 결국은, 침대 커버, 그 다음에, 누비불, 그 다음에, 다양한 침대 매트리스, 위우, 합, 동그라미, 유, 밑줄, 리프레시, 동그라미, 여러분, 사육동사 4개 부릅니다. 사육동사, 만들다, make, 가지다, 합, 허락하다, let, 돕다, 합, 알죠? make, 합, let, help 뒤에 목적을 붙이고, 동사 원형, 언제 배웠죠? 중학교 때, 사육동사 뒤에 목적을 붙이고, 동사 원형,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침실을, 리프레시 시키는 것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결국 빈칸에는, 빈칸 앞뒤에 적혀있는, 그 침대에 관련된, 부수기재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죠? 그럼 보기 볼게요. A번 탈락합니다. 커튼은 침대랑 상관이 없으니까, B번 탈락합니다. 조명도 침대와 상관없죠? 여러분, 필러 케이스 있어요. 필러가 뭐죠? 필러, 베개, 케이스, 껍데기, 그러면 베개 껍데기, 베개 커버 맞죠? 베개 커버 교체하고, 매트리스 교체하고, 그 다음에, 누비 이불 교체하고, 그 다음에, 침실 관련된 어쨌든, 린넨 소재, 위에 뭐 커버하는 거, 이런 거 다 교체해가지고, 침실의 분위기를, 리프레시 시킬 수 있죠. 결국, 침대랑 관련된 게, 베개 커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러 케이스이죠. 정답. 디본도 탈락. 배구 범핑한 뒤에, 7am 타머로, 내일 오전 7시, 특정 시각, 특정 날짜, 특정 요일, 특정 달, 특정 연도, 이런 걸, 시점이랍니다. 7시라는 특정 시각이니까, 시점 앞에 빈칸, 시점 전치사 찍는 문제에, 자, 시점 전치사 찍습니다. 자, 못 찍겠다, 왜요? 여러분, 특정 시각, 특정 요일, 특정 날짜, 특정 달, 특정 연도, 이런 걸, 시점이랍니다. 여러분, 시점 앞에 놓이는, 시점 전치사를, 세트로 기억합니다. before, since, by, until, from, around. 이 7개가, 시점 앞에 붙는, 시점 전치사입니다. 여러분들, 표현 만들어 보세요. 2시 전에, before, 2pm, 금요일 후에, after, Friday, 7월 21일 이후로, 지금까지 쭉, since, July 21st, since 넣기 문제는, have pp가 보이겠죠. since와, have pp의, 짝짓기 문제, 9월까지, past September, 9월까지는, 공사 완공되, 돼야 돼, 2028년까지, 경기 불안이 지속될 거야. until, 2028, 작년부터, 작년부터 합시다. from, last year, 작년부터, 1800년대 쯤에, around, 1800, 뭔지 아시겠죠? 특정 시점 쯤에, 여분, 9월 중선 쯤에, 그렇게 합시다. around, the middle of September, 이해가시죠? around, 시점, 특정 시점 쯤에, 그렇게, 시점 전치사로, 기억하고 있다가, 자, ABCD 보기 봅니다. be factored since by, until, from, around 중에, after, 1초만 찍는 문제,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해소 문제 아니니까. 자, 이렇게 못 풀게 하는 사람들은, 동영상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기간 전치사, versus, 시점 전치사, 동영상 심학습에서, 다음부터는, 해석하면 미친지 하지 말고, 1초만 찍어야 됩니다. after, 7am tomorrow, 내일 오전, 7시 이후에, will, arrive, 도착할 것입니다. 뭐가, a item, 모든 물건들이, you order, 온라인상으로 주문한, before, 5pm, 5시, 여분, 시각 앞에, before, 시점 전치사, after, 시점 전치사, 맞죠? before, 5pm, 5시 전에, after, 7시 이후에, 결국은, 시점 앞에, before하고, after, 둘 다 들어간 문장이네요. 오늘 오후 5시 이전에, 온라인으로,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모든 물건들은, we arrive, 도착할 것입니다. 언제, 그 다음날, 오전 7시, after, 이후에, 해석상도 C번에 줬는데, 이렇게 풀면 안됩니다. 그냥, befactor since by, until, from, around 중에, after밖에 없어서, after, 1초만씩 있는 문제. 110번, APCD 품사 뭡니까? 동사에, ed 붙인, pp, ppp, 맞죠? b동사 뒤에, pp 붙이는 문제죠. 여러분, 결국은 동사 넣기 문제를 봐야 되는데, 토이셜에서 동사 넣기 문제는, 해석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동사 패턴을 물어보던가,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에, collocation 물어봅니다. 얘는 딱 보니까, 동사 패턴, 인과 결합하는, bpp를 넣는 문제죠. 인과 결합한, 동사 패턴 찍습니다. 자, 형한 100번입니다. is, 빈칸인, 섹시라고, b번에, 베이스, 섹시라고, 처음부터, b, 베이스인, 동사 패턴 알고 있다가, 인 보고, 베이스, 1초만 찍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A번, C번 탈락합니다. A번은, 2, move, 2, 2 이하로, 정근, 전출, 이사 보내지다. promoted, 2, 2D에 붙어있는 직책으로 승진되어지다. 만약에, on이 붙어있으면, D번의 정답. focus, on, on 이하에 집중되어지다. 결국은, on이 붙어있으면, D번의 정답. 2가 붙어있으면, A번, C번의 정답. in이 붙어있으면, B번의 정답. 이게 해석문제입니까? 해석문제 아니죠. 그냥, in이 있으면, 베이스가 정답. to가 있으면, move, promoted, 정답. on이 있으면, D번, 동사 패턴 문제. 맞죠? in과 결합하는 동사 패턴 문제로, 자, 알아둡니다. B, 베이스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회사가 특정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2번, 직원이 특정 도시에 근무처, 사무실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저너리 신문, 잡지인, 저널리스, 신문기자 또는, 잡지 기자인, 제니퍼린 기자가, 이스베이스인, 시카고, 시카고의 사무실이 있지만, but, 하지만 그녀는, 자주, 트랩, 출장하죠. out of the city, 시카고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자주 출장 다닙니다. 사무실이 시카고에 있지만, 이해가십니까? 107번, 빈칸 앞에, attach, ed, 색칠, 동사에다가, ing나 ed 붙여서,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 attach, 또는, in, close, 동봉된, 첨부된 빈칸, 더, 관사뒤에 뭐 붙일까? 명사, attach, pp에 수식받는 명사, 첨부되어질 수 있는 물건이 들어가야 되죠. 첨부 파일, 뭐 동봉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보기 봅니다. 어쨌든, 관사뒤에 명사 붙여야 되니까, 명사 고릅니다. survey, 설문조사지 명사, surveyor, 설문조사 주관사, 설문조사 진행하는, 진행기관, 가능하죠. 사람 명사, 명사 대신에 동명사, ing나 할 수 있고, 일단, B번 탈락입니다. 토요에서, 투부 정사랑 동명사 왜 쓴다? 목적어치 하려고, 빈칸 뒤에 목적어 명사 없죠? about, 붙어 있으니까, B번 탈락, surveyor, 설문조사 진행기관, 또는, survey, 설문조사, 근데, 설문조사지가 동봉되는 거니까, C번이 정답, A번 탈락, complete, 타동사 플러스 목적의 콜로케이션, complete, 설문조사지를 작성하다, 형암 100권입니다. complete, 색칠, 설베 색칠, 타동사 플러스 목적의 콜로케이션도 기억합니다. fill in the survey, fill out the survey, complete the survey, 설문조사지 빈칸의 공란을, 한 칸 한 칸 채우는 게, fill in, 한 칸 한 칸 다 채워가지고, 마지막 칸까지 채워서 빠져나가는 게, fill out, 마지막 칸까지 채워서 빠져나가면, complete, 공란이 다 채워져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지를 작성하다, complete, the survey, 타동사 플러스 목적의 콜로케이션도 기억합니다. 빅 12번은, change, 영어에서는 명사, 동사 둘 다 된 단어가 굉장히 많다. change가 동사일 때는, 변하다, 바꾸다, 뭐 바뀌다, 명사일 때는 변화, 여기서는 making changes,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by plus ing, ing 함으로써, 결국 수정함으로써, 변화시킴으로써, make가 붙어있으니까, 여기서는 명사죠. 변화, 수정이라는 명사, 변화를 꾸밀 수 있는, 형용사 넣기 문제네요. 가장 먼저, a번 탈락합니다. a번 왜 안되죠? 그새 최상급이죠. good, better, best. 여러분, 체험가 앞에 뭐 붙인다? 더, 빈칸 앞에 더가 있으면, best가 정답, 더가 없으면, best가 탈락, 더가 없으니까, best가 탈락, high change, 탈락합니다. 높은 수정, 높은 변화, 높은 변화가 있으면, 낮은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희한하죠? c번 탈락합니다. will, 의지, ing, 의지가 있는, be willing, to do, to do의 동사에 의지가 있다. 기꺼이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be willing to do. willing는,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성질이죠. 사람이 의지가 있을 수 있지, 변화가 의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번, b번, c번 다 달라, d번 넣어볼게요. rapid change. 여러분, 수정할 때, 빨리 수정할 때도 있고, 천천히 수정할 때도 있죠. 변화할 때도, 빨리 변화할 때가 있고, 천천히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slow, 여러분, 화살표로 대칭해서, 옆에다 slow라 적습니다. rapid changes가 있으면, slow changes가 있죠. 빠른 변화가 있으면, 느린 변화가 있습니다. 양극단의 성질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으면, collocation상, 결합 가능한 표현이라서, d번만, 유일하게 정답. 113번은, can, 조동사, not, 동사를 부정하는 부사, cannot, 할 수 없다, erase, 지울 수 없다,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not이라는 부사, 동사를 부정하는 부사 하나 더 끼어 있고요, cannot, erase, 지울 수 없다,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의 빈칸 치면,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의 먹기어 논다, 부사, 보기 중에, ly부터 있는, d번, 1초만에 구름 문제, cannot successfully erase, 성공적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114번, abcd 명사 4개이라서, 해석상 적절한 명사를 찾는, 미친사 하고 있었나요? 해석 문제 아닙니다. 자, 형아백 꺼냅니다. 빈간 앞에, without prior, 식시라고, 찍습니다. c번에, approve, 식실, 표현 정리해 볼게요, without prior approval, without prior authorization, without prior permission, 사전 허가 없이, without prior agreement, without prior consent, 사전 동의 없이, written도 잘 붙입니다, without written approve, without written authorization, without written permission, 사전 서면 인가 없이, without written agreement, without written consent,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서면 동의 없이, 서면 허가 없이, 이 표현들을 미리 싹 다 알고 있다가, without prior, approve, c번을 1초만에 고른 문제, 고객들로부터의 사전 허가, 동의 없이, 고객 개인 정보는, 배포되어 질 수 없습니다, 일반 대중들한테, 배시오버는, Marvel compatibility, 모바일, 휴대폰 상에서, 호환성, 그러니까 컴퓨터로 되는 것이, 휴대폰으로도 되는 것, 업데이트 웹사이트, 우리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진 웹사이트가, features, 특징으로 하는 바는, features, 을을 특징으로 하다라는, 타동사, Marvel compatibility, 휴대폰 호환성이, 목적어, 타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비어졌습니다, 명사를 꾸미는, 번호가, 형용사, 아인지, PP, 아인지랑 PP 두개 있습니다, 여러분 적습니다, A번 옆에다가, 75% 나셨습니다, B번 옆에다가, 25% 나셨습니다, 여러분 트위셤에서, 아인지 널레, PP 널레, 네 문제 출제하면,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PP가 정답, 네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아인지아 정답, 잘 몰라도, PP로 고르면, 정답이 됩니다, Improved, Marvel, Compatibility, 개선된, 향상된, 휴대폰 상의, 호환성을, 우리, 업데이트된, 웹사이트가,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죠, 116번, 빈가무장, 동사 찾습니다, find, 토해서 find는, 찾다의 뜻으로 안나옵니다, 토해서 find는, 찾다라 해석하지 말고, 생각하다, 알게 되다, 뭐 알아내다, find, 알아내다, death에다 세무치입니다, find, that, 주어동사, 대절 안에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다, 동사 또 찾습니다, 자, 주의사항 말할게요, issued, unmarced tense, 가로가로, issued부터, tense, 여러분, issued에서, ed, 색칠, issued, 이 앞에 책을 꾸민다고, 화살표로 수식, 책이 수표, 명사에 대해 수표의 뜻이 있습니다, 환불용 수표죠, issued, unmarced tense, 3월 10일자로, 발급된, 발행된, 환불용 수표, 여기서 issued은, 동사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issued, 이 과거동사인지, pp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목적어가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만약에, issued, the original, 리펀 책, 리펀 책을, issued, 오른쪽에 붙여가지고, issued, the original, 리펀 책, 그렇게 쓰면, 원본의, 환불용 수표를, 발행했었다, 책이, issued, 오른쪽에 붙어있으면, 과거동사, 근데, issued의 목적어, 책을, 앞으로 빼고, b, pp로 고치는걸, 수동태, 거기서, b동사를 삭제하고, pp로 바로 붙여버린거죠, issued, unmarced tense, 3월 10일자로, issued, 발행된, 발급된, 책, 원본의, 환불용 수표, 여기서, issued은, 앞에 있는 책을 꾸미는, 과거분사, pp로 붙었습니다, issued은 동사가 아니다, 자, 빈칸문장, 동사 또 찾습니다, 캐시가 동사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ed부터 했죠, 그러면 동사 아닌거죠, 왜, 동사라면은, 캐시 오른쪽에 목적어 명사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에 목적어 명사 없으면, 다 pp로 간주합니다, 자, 동사 또 찾습니다, will, issue, 발행할거야, 발급할거야, 자, 정리합시다, find out, 동사, will, issue, 동사, 동사 두개, 접속사 찾습니다, if, 조건접사 알죠, if, 조호 동사, 만약에 조호가 동사한다면,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that, 정리하면, 접속사 두개에, 동사 두개, 여러분, 접속사 두개면, 동사 몇개 써야 됩니까, 세개, 동사가 접속사도, 나 한개만 하야지, 정상, 빈칸에 동사 또 넣기 문제, 동사 아닌거 탈락시킵니다, b번, d번 탈락, 투부정사, 동명사, 동사 아니니까, bd 나가리, a번, c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진행형 시제가, 들러리 보기, 진행형 시제가, 장난치는 보기로 잘 쓰인다, 기억합니다, 진행형 시제를 쓰면, 이상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나 지난달에, 토익공부를 시작하던 중이었었어,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달에, 나 토익공부를 시작하고 있던 중이었었다, 나, 다음달에, 토익공부를 끝내는 중일 거야, 끝내는 중일 거야, 시작하는 중이었었다, 이런거 좀 이상하죠, 맞죠? 진행형 시제를 쓰면, 좀 이상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알게 된다면, 원본의, 환불용 수표가, 3월 10일자로 발행된, 발급된, 환불용 수표가, was not being cash, 현금화되지 않는 중이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게 해석상 이상합니다, 그래서, A번 탈락, 자, C번 놓고 다시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알게 된다면, 3월 10일자로 발급된, 발행된, 환불용 수표가, has not been cash, 아직도, 현금화되어지는게, 완료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수표를, 재발급, 재발행 할 것입니다, 해석상, C번이 정답, A번 탈락, A번은, 진행형 시제라서, 들러리 보기, 장난치는 보기로 잘 쓰인다, 진행형 시제가 들어갔을 때, 해석상, 어색한 동사가 있다, 현금화 시킨다는 것은, 과거 동사 또는, 미래 동사 쓰는게 좋습니다, 그 수표 있잖아, 어저께 현금화됐어, was cash, 맞지요, 현금화됐다, 또는, 내일 오전 중으로, 그 수표, 현금화될거야, will be cash, 좋죠, 그러니까, 과거 동사 또는, 미래 시제가 좋고, 과거 동사 대신에, 현재 완료까지는 괜찮죠, 근데, 현금화되던 중이 아니었었다, 진행형 시제가, 이상한 동사가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117번은, strong, 강력한 이라는, 형용사의 수식 받는 번호가, 명사, 어, 어, 언디의 가산, 단수명사 넣기 문제, 보기 전에 명사 찍습니다, C번에, 현 색칠합니다, 현이 명사, 전미선가 아시죠, press, 누르다, 압박하다, 임은, I, and I와 똑같습니다, 안으로,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뭔가 눌러서 새겨 넣는 것을, impress, 감동시키다, 인상을 남기다, 그놈의 명사, 현 붙여가지고, leave a strong impression, 강력한 인상을 남기다, 좋죠, 119번은, 파이,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 붙일까, 명사, 또는, 동명사, 전치사는 이름을 왜 전치사라 지었습니까, 명사 앞에 놓이는, 명사 앞에, 위치시키는 품사를, 앞전자에 놓을 칠자 붙여서, 전, 치, 사, 그래서, 전치사 뒤에 원래 명사와야 되고, 명사 대신에 동명사도 괜찮습니다, 명사 넣을 거면, 현, 동명사 넣을 거면, 아닌지, 명사랑 동명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빈칸 오른쪽에 목적의 유무, sunlight, 햇빛이라 하면 되겠죠, 햇빛을 목적으로 취해야 되네요, 여러분, 명사가,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탈락, 반면, 동명사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죠, 그래서 B번 넣어서, 자, 형한 100번입니다, 빈칸 앞에, 바이, 색칠, B번에, 아인지, 색칠, 표현 자체를 기억합니다, 바이 플러스, 아인지, 아인지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형한 100번입니다, 바이 리플렉팅, 선 라이트, 햇빛을 리플렉팅, 반사시킴으로써, 형한 100번입니다, 동사 찾습니다, 프리뱔, 색칠, 프럼, 색칠, 워밍에서, 아인지 색칠, 동사 패턴, 프리뱔, 목적어, 프럼, 아인지, 목적어가 아인지 하는거, 방해하다, 막다, 이러한 혁신적인, 매젤스, 조치들이, 프리뱔, 막아줍니다, 뭐를, 앵모스피어, 공기라고 할게요, 공기를 막아줍니다, 따뜻해지는 것으로부터, 막아줍니다, 바이 리플렉팅, 선 라이트, 햇빛을, 반사시킴으로써,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준다, 좋죠, 120번은, 빈간디의, approach to leadership, leadership으로의, 접근법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넣기 문제, A번 탈락합니다, various, 다양한이라는, 형용사라서, 복수명사가 붙어야 됩니다, various, approaches, ES가 붙어있었다면, A번 정답, 단수명사 앞에 빈칸치면, various, 탈락, 복수명사 앞에 빈칸치면, various, 정답, approach가 지금, 단수명사니까, 다양한이라는, 복수명사랑 결합하는 형용사, A번 탈락, B, C, D 중에 골라야 되는데, perspective, 전도유망한, 미래가 밝은, 전도유망한 접근법, 미래가 밝은 접근법, 이건 일단 가능한건가, 원래, perspective, customer, 전도유망한, 고객이 될 것 같은 사람, 잠재고객 얘기할 때, perspective, customer, perspective, clients, 그 표현 잘 씁니다, perspective, approach라는 표현은, 전도유망한, 미래가 밝은 접근법, 일단, B번은 보류할게요, innovative, 혁신적인, 어, 혁신적인 접근법 좋죠,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법이 있으면은, 전통적인, traditional, conventional, 전통적인, 기존의 접근법이 있으면은,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법이 있죠, 양극단의 성질이 들어갈 수 있으면, collocation상 결합가능한, 표현이라서, C번의 정답 맞습니다, 여러분, end가 있었구나, 빈근 앞에, and, 등의 접속사, and, or, 비슷한거 연결합니다, and 앞에, new가 붙어있으니까, end에도, new의 동요가 들어가면 됩니다, 결국은, 보기 중에, 새로운거에 해당하는게, innovative, 혁신적인거니까, new and innovative, approach, 새롭고, 혁신적인, 리더십에 대한, 접근법이 좋네요, 그래서, C번의 정답, 111번, 빈카문자원, 동사 찾습니다, 명령문의 동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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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동사, prefer, 선호하다, 동그라미, 동사 두개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접속사, 빈카문자원 속에, 접속사 찾습니다, 없죠, 여러분, in order to, 부터, expectations, 가루가루, 고객들의 기대치를, 충족, 만족시키기 위해서, in order, to do, 뭐뭐하기 위해서란 표현, in부터, expectations까지는, 지워버리고, 결국은, tau, 동사, prefer, 동사, 동사 두개니까, 접속사 필요하죠, 빈카문자원의, 접속사 아닌거 버립니다, 대명사 좀 탈락시킵시다, this, these, those, 이런걸, 지시, 대명사, 대명사, bd, 탈락, a번, c번, 화세포 대칭, the beach, the beach로 시작하는, 의문사가 관계사고, 관계사가, 접속사고, 접속사가, 의문사입니다, 자,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들은 사람들은, 2021년, 토익기출의 재구성, part5, 인강을 먼저 보고나서, 제 강의를 봐야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빈카드 해볼게요, packaging, design, packaging, 디자인이라는, 명사합필 빈카드 쳤네요, 자, part2 공부할게요, part2에서, what이나, which로 물어보는 질문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번, 단독으로, what, which, 단독으로 묻는 질문이 있고, 2번, what 플러스 명사, which 플러스 명사, 깍두기로, who's도 끼워줍니다, who's 플러스 명사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야, 너 무슨 색깔 좋아하니, 무슨 색깔, 물어봐요, part2, 질문 만듭니다, 무슨 색깔, 너 좋아하니, what, 컬러, what color, do you prefer, what color, do you like, 야, 어느 사무실이 네 거야, 물어봅니다, 어느 사무실, which office, 맞죠, which office, is yours, 야, 이거 누구 컴퓨터니, 물어봐요, 누구 컴퓨터, whose 컴퓨터, 이해갑니까, what 플러스 명사, which 플러스 명사, who's 플러스 명사, 이렇게 명사 앞에 음운사를, 형용사처럼 붙여 쓴다 해서, 음운, 형용사,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what 플러스 명사, which 플러스 명사, who's 플러스 명사 알고 있다가, what packaging design, which packaging design, whose packaging design, which 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which packaging design, you people, 네가, 어느 포장, 디자인을, 포장지, 어느 포장지 디자인을, 선호하는지, please, Tommy, 나한테 말해줘, 해석상도, C번이 좋네요, B12번, 빙가무장, 동사 찾습니다, increase, 동그라미, 증가했다, 그 다음 동사, remain, 동그라미, 남아있었다, 끝났네요, 여러분, because up부터, 마침표까지, 가로가로, because up, 전치사, 뭐, 트웰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전명구, 전명구는, 가로가로 쳐서, 지웁니다, increase, remain, 동사 두 개니까, 뭐 필요합니까, 접속사, 빈간에 접사 넣어줘야겠네, 접속사 아닌거 탈락시킵니다, 전치사 끼어있네요, 맞죠, despite something, inspire something, not resending something, something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 전치사, C번 탈락, unless, 주호 동사, 만약에 주호가 동사하지 않는다면, whether, 주호 동사, 주호가 동사하는지, 안하는지, 주호가 동사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although, 주호 동사, 주호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적절한 접사를 찾는 문제, 내용 볼게요, 우리의, 타락세이스, 토익선 세일항사, S 붙여서 매출, 타락세이스, 우리 회사 전체 매출, 총 매출이, increase, last quarter, 지난 분기에 증가했다, 컷맞이 있고, gains, gain이 뭡니까, 얻다, 획득하다, 토익에서는, economic gains, financial gains에서, economic financial, 생각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얻어드리는 것, 재정적으로 얻어드리는 거니까, pop in, 수익금, 수익금이, remain, 남아있었습니다, flat, 똑같이 남아있었다, 왜냐하면, rising prices, 오른 가격 때문에, 라마 투이어, 원자재,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수익은, 똑같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자, 정리할게요, 매출이, increase, 오른거, 플러스라 적습니다, 매출이 오른건 좋은 얘기죠, 근데 수익이, flat, 똑같은거는, 마이너스라 적습니다, 수익이 똑같은거, 안좋은 얘기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서 좋은 얘기하고, 뒤에서 안좋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역적, 대칭, 반대구프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although, even though, while, whereas가 들어가야 되니까, D번, 자, 양보조업사 다섯개 기억합니다, though, although, even though,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while, 주어동사, whereas, 주어동사, 주어가 동사는 반면에, 결국, D번밖에 없죠, although, 그리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양보접속사와, 양보전치사가, 보기에 공존하면, 둘중 하나 정답이다, 방금은, 주어동사 앞의 빈간졌으니까, D번이 정답, C번 탈락, 123번은, 리더십, ability, 리더십, 능력이라는, 명사 앞의 빈간, 명사를 꾸미는 번호가, 형용사, 아인지, PP, 아까도 가르쳐줬습니다, 다시 한번 적을까요, B번 옆에다가 75%를 적습니다, A번 옆에다가 25%, 기억납니까, 아인지는 원래, PP는 원래,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PP가 정답, 네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아인지가 정답,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률상, PP가 정답, 확률이 높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PP로 고릅니다, Demonstrated, 리더십, abilities, and communication skills, 결국, 입증되어진, 증명되어진, 리더십 능력과, 소통, 스킬을 가지고 있는, 아플리컨, 입사 지원자들이, 왜 we consider, opening, 그 공석의, 최종 합격자로, 고려되어질 것입니다, 124번 문제, APC이 부산에게, 투이셜에서 명사 내게, 부산에게, 방법 없다, 전문 번역 문제다, 내용 볼게요, 빈가무장, 동사 찾습니다, Conaccess, 동그라미, 랩탑이, 우리가 말하는,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를, Conaccess,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 동사 찾습니다, Address, 동그라미, Address가 명사일 때는, 주소, 또는 연설, 동사일 때, Address는, 주소를 기입하다, 또는 연설하다, 연설하는 게, 특정 주제를, 다루다, 취급하다, Address, Customer's, concerns, 고객들의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다루다, 취급하다, 실제로, concerns 앞에 빈칸치고, Address 넣기 문제, Address 뒤에 빈칸치고, concerns 넣기 문제,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collocation, 기출문제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Address, concerns,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 여러분, Access, Address, 동사 두 개니까, 뭐 필요합니까, 접속사, 접사 찾습니다, 벌써 보이죠, and, and에다 세모, 자, 접속사 한 개니까, 동사 두 개 썼고, 해석상 적절한 부사 넣어야 됩니다, 내용 볼게요, Ask that members, 우리 회사 직원들은, Conaccess,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ddress,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Around the club, 여러분, 형아백 꺼냅니다, Around the club, 섹시랍니다, 여러분, 이 자체도 기출입니다, 2020년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글럽 앞에 빈칸치고, Around 넣기 문제, Around the club, 여러분, 글러블라이제이션, 국제하니, 세계하니, 그런 말 들어봤죠, 글러블라이제이션이 국제화, 세계화, 그놈의 또 다른 명사, 글럽, 월에 동의합니다, 자, 전세계적으로 표현을 안 됩니다, All of the world, 또, Around the world, 또, Across the world, 또, throughout the world, 같은 말, All of the club, Around the club, Across the club, throughout the club, 다 똑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전세계 각지로부터 고객의 컴플레인, 컨센스, 들어오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노트북을 통해서 원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갑니까, 결국은, Around the club, 섹시라고, A번의, 리모틀리, 섹시랍니다, Around the club을, 리모틀리에다 연결, 여러분, TV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미국사람한테, 리모컨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리모컨, 컨트롤, 리모컨이 뭐죠, 원격, 멀리 떨어져 있는, 컨트롤, 멀리 떨어져서 조절하는 것을, 리모컨, 맞죠, 리모컨, 멀리 떨어져 있는, LY 붙여서, 리모틀리, 멀리 떨어져서, 결국, 직원들은, 노트북을, 멀리 떨어져서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전세계 각지, 전세계 각지에 있는, 고객들의, 걱정거리, 컴플레인을, 해결할 수 있죠, 왜, 컴퓨터로, 원격으로, 노트북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해석상, 리모컨을 찾는 문제고, Around the club, Around the world, 동의어 찾기 문제로 볼 수 있죠, 전세계 각지에 있는, 고객들의,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아도, 노트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Remotly, 기억합니다, 베이셔버는, 형암을 꺼냅니다, 빈간 앞에, 5 days, 5 days, 5일, 미팅, 미팅 미출치고, 다음, 회의, 시점을 기준으로, 5 days, 5일, 자, 고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풀이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자, 그냥 정리해 볼게요, 표현 자체를 정리합시다, 회의, 5일 전에, 라는 표현을 만들게요, 회의하기 5일 전에, 5 days, before the meeting, 5 days, prior to the meeting, 5 days, previous to the meeting, 5 days, ahead of the meeting, 5 days, in advance of the meeting, 5 days, earlier than the meeting, 그 중에서, ahead of, 맞죠, 5 days, ahead of, our next meeting, 다음, 우리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5일, ahead of, 전에, meeting, minutes, 여러분, minutes, 분, 그렇게 풀면 개망합니다, 분이라고 하면 안되고, meeting, minutes, 회의 의사록이라고 합니다, meeting agenda, meeting, minutes, 회의 의사록이, will be email, 이메일로 발송되어 질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한테, 언제,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5 days, ahead of, 5일 전에,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응용 표현 만들어 볼게요, 승객 여러분, 비행기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전에 미리, 공항에 도착하셔야 됩니다, 자 출발 시간 기준으로, 2시간 전에, 영어로 바꿉니다, 2 hours, before the departure, 2 hours, prior to the departure, 2 hours, previous to the departure, 2 hours, ahead of the departure, 2 hours, in advance of the departure, 2 hours, earlier than the departure, 이해 가십니까, 이 표현들을 미리 알고 있다가, 5 days만 보고, ahead of, ahead of만 찍지 말고, before, prior to, 넣기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요, in advance of, 또는, in advance to, 도 가능합니다, in advance of, in advance to, 가능하고, earlier than, 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1초만에 찍으면 됩니다, 126번, 형아백건입니다, 빈간디에, 유지인에서, 아인지 색칠, 토익에 나오는 동명사는, 타동사의 동명사에서, 목적을 씁니다, still, 철, 철을, 유지인, 사용하는거, 철을 사용하는거라는, 동명사 앞의 빈간디에, 동명사 앞의, 뭐 붙일까, 전치사 괜찮죠, upon, 아인지, 아인지 하자마자, rather than, 아인지, 아인지 하는거보다, 차라리 오히려, on account of, because of의 동역입니다, account가, 이유나 근거의 뜻이 있습니다, on account of something, of the after는 something을, 이유, 근거로 해서, because of이랑 똑같죠, 동명사 앞의, 전사 넣기 문제라면, a번, c번, d번 중에 고른 문제, 또는, 현재 분사, 분사 구문으로 취급하면, 현재 분사를 꾸미는 부사, 형용사, 아인지, pp를 꾸미는 부사 넣기 문제면, b번의 정답, abcd 다 됩니다, 이 문제는, 해석, 문법 문제 아닙니다, 해석 문제입니다, 동사 찾습니다, 형아 100권입니다, pp4, 섹실, 아인지, 섹실, pp4, 이, 투부정사 동명사, 양쪽 둘 다 됩니다, pp4, to do, pp4, 아인지, 2d의 동사하는 걸 선호하다, 아인지 하는 걸 선호하다, 둘 다 됩니다, pp4, to use, pp4, 유진, 둘 다 맞습니다, 럼버가 뭐죠, 럼버, 목재, 나무, 자, 내용 벌써, 촉이 오지 않나요, 철 쓰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목재를 사용하는 걸 선호한다네, 이해하셨죠, 어, 뭐뭐보다, 차라리, 고릅니다, rather than using, steel, 철을, 유진, 사용하는 거, rather than, 그것보다 오히려, contractor, 여러분, 우리 건축주랑, 계약을 한, 시공업체를, contractor, 그 시공사 측들은, pp4, 선호합니다, 뭐를, 철을 사용한 것보다, 오히려, 목재를 사용하는 걸 선호한다, because, 왜냐하면, 목재가, 철보다, renewable, 재활용이 가능하고, biodegradable, 여러분, degrade가 사라지다, bio, 자연으로, 생으로, biodegradable, 자연 분해되어지는, 자연 분해되어지고, 또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철보다, 나무를 쓰는 걸 선호한대요, 이해하셨죠? rather than, something, 또는, rather than, 아인지, something보다 오히려 딴 거, 아인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거, 127번은, fast processing, power, 빠른 처리, 능력, 맞죠? 빠른 처리, 프로세스가 처리하다, 아인지, 처리하는, 빠르게 처리하는, 파워, fast, 빠른이라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볼 수 있죠? 빠르게 처리하는, 부사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빠르게, 라는 부사가, processing, 처리하는, 이라는 아인지로 꾸미고 있고, 처리하는, 이라는 아인지, 동사에다가 아인지라, 이디부친 게,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밀 수 있죠? 파워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결국, 부사 플러스, 형용사, 아인지, PP, 플러스 명사, fast, 빠르게, 라는 부사를 꾸미는 뭐 넣을까? 부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가 뭐 밖에 없죠? 부사, 부사가 또 다른 부사를 꾸미다. LY 붙어있는, D번을 1초만 고르는 문제, 128번, 빙간 뒤에, 목적 명사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자동사로 들어가야 되니까, 타동사 좀 탈락시킵니다. carry up, donation, 기부를 시행하다, 집행하다, pull up, donation, 기부금을 주는 것을 미루다, 연기하다, donations가 빈칸 오른쪽에 붙어있었다면, A번, B번의 정답, caught up, somebody, 사람을 소환하다, 호출하다, 징집하다, 징병하다, 라는 타동사, 만약에 빈칸 오른쪽에 사람 목적어 붙어있었다면, C번의 정답, D번밖에 넣을 수 없습니다. for,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됩니다. 타동사일 때는, pull something, 을릅 붙다, 자동사일 때는, 주어가 스스로 넘쳐 흐르다, 쇄도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다양한 기금 조성 활동들을 통해서, donation, 기부금이, pulled in, 넘쳐 흘렀습니다. for, 뭐를 위한, 놀이터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129번 빈칸 부장, 동사 찾습니다. are, increasing,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 동사, are, getting, 변하고 있다, get, become의 뜻이 있습니다. 동사 두 개니까,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접속사 아닌거 탈락시킵니다. 부사가 끼어 있습니다. B번 탈락, therefore, 따라서, 그럼으로, 라는 부사입니다. B번 탈락, A번은, in case, 주어 동사, in the event, 주어 동사, 혹시나 주어가 동사하는 케이스라면, 혹시나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now that, 주어 동사, because의 동의입니다.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in order, in order, that, 주어, will, come, may, so that의 동의입니다. so that, 주어, will, come, may, will come, may, 뒤에 붙이는 동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D번 탈락, 자, D번을 정답으로 놓고 싶습니다. 문제 수령합시다. in order, that, deadline hours, will be, come, be, may be, increasing, 일조 시간이 늘어나, 증가, 일조 시간이 증가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will be, come, be, may be, 핑한 뒤에, will, con, may 중에 하나가 보였다면, D번이 정답, will, come, may가 있으면, so that, in order, that, 정답, will, come, may가 없으면, so that, in order, that, 탈락, 그러면, 토지 시험에서, so that, in order, that, 넣기 문제는, 해석 문제로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will, may가 있으면 정답, will, may가 없으면 오답이니까, will, may 없으니까 오답, 1초 문제죠, D번 탈락, A번, C번 중에 골라야 되네요, 어차피 해석 문제죠, 내용 볼게요, 일조 시간이,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컴마 찍고, 전기세 지로용지, 맞죠,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로용지 날라오는 것이,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내용 정리할게요, 요즘 해가, 저녁 7시, 8시까지 떠 있어요, 일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맞죠, 일조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세가 줄어들겠죠, 앞 문장이, 원인, 뒷 문장이, 결과, 인과관계, 때문에 넣기 문제, 이유 접속사 5개 부릅니다, 주어가 동사기 때문에, because, 조어동사, 또, since, 조어동사, 또, as, 조어동사, 두 개 더 부릅니다, in that, now that, 조어동사, 전부 다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because 대신에, now that, 맞죠, now that, the hours are increasing, 일조 시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now, 자, 이제부터는, 전기세가, 더, 낮아지고 있는 중일 거야, 이해가십니까, now that은, 없었던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해가, 6시에 졌어요, 그랬는데, 점점, 일조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이번달 넘어가니까, 7시, 7시 반, 심지어, 8시까지 해가 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 늦게까지 떠 있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사건이, 생겨났기 때문에, now, 자, 이제부터는, 전기세가, 줄어들 거야, 130번, 빙가무장, 동사 찾습니다, 동사가, 여기 있네, 여러분, 형아 100원입니다, are, face with, 색실합니다, 동사 패턴 바로 챙길게요, be, face with, with, 뒤에 붙어있는, 명사를,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face가 명사일 때는, 얼굴, 동사일 때는, 대면하다, 직면하다, be, face with, something, 을르, 직면하다, 대면하다, 동사는 얘밖에 없습니다, 맞죠, 접속사 찾아볼래요, 이유 접속사, because, 아까, now that's의 동의어, 맞죠, because, 왜냐하면, 이유 접속사, because, are, face with, 동사, 접속사 한 개인데, 동사 한 개, 갠수하게 안 맞네, 맞죠, 접속사 한 개면, 동사 몇 개 써야 됩니까, 두 개, 빈간에 동사 떠나야지, 동사 아닌 거 버립니다, C번 달라, 동명사, 투부정사, 동명사는 동사 아니죠, C번 나가리, 태수씨, 동사녹혐제는, 태수씨랑 친해지면, 빨리 풀 수 있다, 가장 먼저, 태, 태 를 따집니다, 빈간 오른쪽에, 목적어 명사 있다 없다, 없죠, 바이, 전치사 바이는 목적어 아닙니다, 목적어는 명사를 목적으로 하죠, 바이는 전치사니까, 목적어 아니다, 목적어 없으면, 능동태로 쓸까, 수동태로 쓸까, 수동태, B, PP, B, PP, 맞죠, D번 탈락, B 플러스, IG, IG로 끝나면 능동, ED로 끝나면 수동입니다, 지금 능동태가 들어가면, 목적어 명사 필요하니까, D번 탈락, 빈간 뒤에 목적어 명사 없죠, 자, A번, B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방금 태 따졌고, 수, 주어동사 스위치, 어떻게 한다, 주어동사 둘 중 한 군데, S 붙인다, 빈간 앞에 주어 찾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명사가 주어다, 처음에 등장하는 명사, Delivery, 맞죠, Delivery, Y에다 색칠, Deliver, 배달하다, Y가 명사 점유사입니다, Shun, Mont, Ons, Nees, T, 명사 점유사 외웁니다, Shun, Mont, Ons, Nees, T, C, Y로 끝나는 거, Y가 명사 점유사, Deliver, 배달하다, Y 붙여서 명사로 바꿨습니다, Delivery, Mac Delivery 생각하면 되죠, MacDonald Delivery, 배달해주는 거, 배달이라는 명사, Up부터, Mothiers, 가루, 가루, 건축, 자재들의, Delivery, 배달, Delivery에 S 없으니까, 동사에 S 붙일까, 뗄까, 붙여야죠, 그래서 A번의 정답, 130번은, 태수씨에서, 태수까지 물어봤습니다, 시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맞죠, 태, 바이가 붙어있으니까, BPP, 수동태로 가고, 그 다음에, 수일치, Delivery, 주어에 S 없으니까, 동사에 S 붙여서, Has Been Delayed, 그리고, 형한팩권입니다, A번에, B인에서, B2, 색칠, 딜레이 대해서, ED 색칠, 빙한 뒤에, 바이 색칠, B, PP, 바이, 언제 배웠죠, 중학교 때, 혹시라도 중학교 다녔으면, BPP, 바이라는 수동태 기본 구문 배웠죠, 그래서, 바이 앞에 빙한치면, BPP를 고르면 됩니다, 주어에 S 없어서, 동사에 S 붙여서, A번 정답,